배회전 양껏 킬게 돌리자 아씨 아씨 미안 미안 돌아갈게 아이고 미안합니다 나머지 2점에 옆돌 뜨시고 아 택도 오고 다시 옆돌 또 짧으시고 왔다 뒤돌리기 여지없이 사이사이 리버스 더블 레일 흉대만 내꺼 무조건 치자 뒤돌 지랄하고 자빠졌다 진짜 공정말 쓰레기네 걸어치기 칠게유 그래 자리하고 싶은거 다해봐 잉? 야아 으어어 으어양 으어양 안녕 최 작가야 오늘도 멋진 그림 한번 그려볼까 와우 브라보지 다음 꽁 어때? 에휴 공유해줘 그냥 맞아 있지? 그럼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올 정확히 다 맞춰 밀어야지 뭐 친 거요? 당체 알 수가 있어야지 회전 살아있냐? 이압! 이거요 이거 친 거요 게 나이스 어이 이번엔 못 칠지 말하고 쳐 대회전 짧게 돌릴게요 오케이 뭔 개인병이다냐 이건 제가 진심으로 다가 미안해요 반갑습니다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헨 멀 centres 서엘 edd 멀특 저거 멀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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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멀특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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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나이스 나이스 쇼.